안녕하세요. 이진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오늘 또 이번 시간에 임상심리사 2급 자격과정의 임상심리학 과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수업이나 공부하시는데 내용이나 개념이 잘 들리고 잘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제가 쉽게 그리고 전달하고자 많이 애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힘을 내서 이번 시간은 심리평가 실제 관련한 시간으로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초반부에 진행했던 어떤 수업에서 앞으로 보시면 임상적인 진단이나 평가를 시작으로 해서 행동평가, 그 다음에 성격평가, 이전에는 면접이나 행동관찰도 있었고 그리고 성격평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테마씩 그 과정들을 조금 이렇게 단계별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부를 아우르는데 이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들을 조금 구성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석하고 그것들을 보고서에 담는가 이런 얘기들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성격평가라는 과정의 일곱 번째 시간을 저와 함께 했었는데 잠깐 이제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격검사하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객관형 검사, 객관적인 검사, 그 다음에 투사형 검사, 투사적인 검사. 그래서 객관적인 검사에 어떤 검사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이 나시죠? 제가 이렇게 나눠서 가져왔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MNPA하고 다면적인성검사랑 PAI 검사와 네오검사, 16PF, TCI 검사. 이것이 시험 문제에도 잘 나오기도 합니다. 앞에 두 가지는 정신과적인 진단에 담는 그런 성격검사로 대표적인 검사이고 나머지 네오랑, 16PF, TCI는 조금 정상, 일반인 군에 속하는 성격에 대한 검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투사형 검사에 어떤 검사들이 있었는지 생각나시는 거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어떤 검사가 딱 튀어나왔죠? 네, 그 이름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네, 로샤 검사, TAT, 그 다음에 HTP, KFD, 가족화, 그 다음에 동적 가족화, 문장 완성 검사. 이 중에 글로 문장, 미완성된 문장인데 투사 검사에 속한다, 꼭 중요하다, 핵심이다 했던 검사가 SCT입니다. 이 검사가 투사형 검사에 들어간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심리평가 실제,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전반적인 과정, 우리가 임상적인 평가 시간에 한번 나누었던 도식인데 한번 더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계획과 실시와 그 다음에 해석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포인트들이 좀 중요한가 그리고 심리평가 보고서에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 과정의 공부 중이시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실시할 때 이 심리평가 보고서를 쓰실 수 있는 그 어디 배워서 써야 되는 그 과정들이 참 많이 어렵고 많이 오픈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도 조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실제 현장에 가셔서 이런 보고서를 이렇게 구성을 한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심리평가의 과정에 도식은 한번 보여드렸었습니다. 의뢰문제를 접수하고 명료화하는 과정 내가 어떤 상담센터나 병원 장면에 왜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왔어야만 하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으라고 왔는가 내가 불안한가 우울한가 아니면 화가 많이 나아 있는가 아니면 어떤 누군가와 갈등이 있는가 이런 주제가 들고 오시는 주제가 있으실 겁니다. 그 주제를 그 호소 문제를 잘 접수하는 과정 즉 내담자가 발을 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관찰과 면담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명료화하는 과정의 첫 단계와 자료 수집하고 절차 계획하는 그 단계에서 적절하게 어떤 것을 평가하고 적절한 심리검사를 선택할 것인가 그 의뢰 문제와 주호소 문제와 연결해서 이 내담자에게 적절한 심리검사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자료를 이제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제 검사를 시행했던 것들을 채점하고 그 검사별로 나오는 이제 결과 프로파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모아서 해석하는 그런 자료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 처리 및 결론에 대한 이제 작성 이 작성이라는 것이 오늘 시간에 해야 하는 심리평가 보고서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직접적으로 이제 의뢰한 그 내담자와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전략을 세우고 치료적인 개입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기관에 의뢰가 왔다면 그 소속 기관과 어떤 이후에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검사자로서 이제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제가 도식화한 것을 몇 번 보여드렸는데 내담자가 들어온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용모로 등장을 했으며 그것들에 대한 면접과 행동관찰과 실제 어떤 검사가 시행이 되며 검사 시행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필요하다면 면담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그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결과 프로파일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해석 이전에 보고서를 쓰기 이전에 꼭 면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한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최선의 이제 시간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해석 이런 과정과 심리평가 보고서 이 어떻게 시점을 우리가 이제 여덟 번째 시간인 이 시간에 지금 계속 같이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평가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수집이 되는 여러 자료들은 사실상 심리검사를 시행해서 나타나는 그 검사 프로파일 예를 들어서 MMPI를 했으면 MMPI 결과 프로파일 지능검사를 했으면 지능검사 결과 프로파일 그림 검사를 했으면 집그림, 나무그림, 사람그림 그것들이 다 이제 검사 결과에 대한 이제 프로파일이 되겠죠. 그런 결과와 그 다음에 이제 검사자와 피검자 즉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언어를 통해서 수집되는 자료가 또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신상 정보나 어떤 그 피검자가 대하는 그런 검사자를 대하는 또는 검사 실시에 임하는 그런 여러 자세와 태도들 그리고 말로서 이제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중복해서 행동이 관찰된 것 검사를 한 전체 종합심리검사를 하실 경우에는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처음 시작에서 끝까지 어떤 긴 시간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지치고 힘드는 시간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때 이제 가장 그 사람의 그 사람다운 날것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 지치는 상황을 잘 버티고 그것들을 이제 헤쳐나가는가 아니면 거기에 더 압도가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행동관찰과 검사 상황 내에서의 수집된 자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기록된 내용도 모아서 종합된 결과들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자료가 많겠어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한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한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이 증상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그 해당하는 바가 왜 이분에게는 지금 이 시점에 이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가 그 한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란, 인간이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런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병리 정상과 이상을 구분하는 그 사이에서 이상이나 장애라고 범주화하는 그 영역에 대한 지식이 또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DSM 관련한 진단 분류를 내릴 수 있는 그 진단이 조현병 그러면 어떤 영역이 잘 이 항목이 맞아서 해당이 돼서 진단이 되는가 그런 기준 알아야겠죠. 그리고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지 않죠. 어떤 한 사람도 심리검사를 해서 똑같은 사람이 저도 지금 이제 상담 영역을 한 10년 이상 지금 이제 현장에 공부하면서 또 이제 수련하면서 실제 임하는 현장에서 이제 많은 내담자를 만나지만 단 한 분도 정말 똑같은 분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심리검사 현장에서도 예측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때는 검사자의 역량으로 그것들을 유연하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이고 이 항목이 우리가 지능검사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연결을 한다면 그 유동성 지능이라는 그 지능이 잘 발달이 돼야 순조롭게 이 일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검사와 면담 그리고 행동관찰을 관찰을 수행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되게 이제 민감하게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임상 실제 수련 경험이 있고 임상 경험이, 검사를 해보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검사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슈퍼바이저를 받는 그 경력도 많이 이제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경력을 쌓아가고 또 수련하고 그러면서 현장에 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심리평가자나 임상 전문가로서의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데 핵심적으로 압축을 해본다면 심리학적인 인간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이제 그것에 따른 이제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죠. 그리고 실제 경험이라는 검사 도구나 면접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종합되는 과정을 우리가 심리평가의 과정이라고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심리평가 과정 중에서도 제가 계획하고 실시하고 해석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면접이라는 과정 행동관찰이라는 과정 그 다음에 심리검사라는 과정들이 이 과정성에 속합니다. 그러면 면접이라는 것은 수검자, 내담자 만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이 사람과 만나는 이 시점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현재에 대한 호소하는 문제들에 대한 현재 생활 속에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방문한 그런 사유나 내담자의 태도나 내담자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그런 생활과 적응 그리고 중요한 대인관계 발달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개인력에 관한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면접의 방법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면접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죠. 그러면 이 내담자에게는 내담자에게는 구조적인 면접을 비구조적인 면접을 아니면 어떤 그런 진단 목록표를 필요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해봐야겠죠. 어느 정도 기관이라면 조금 세팅이 되어 있는 장면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은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동관찰에 부적응적인 문제라는 부분을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영역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적인 그런 속성이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면밀한 그런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부적응적인 문제나 행동이 드러나는 그 용어들이 우리가 있고 그 용어와 관련된 많은 증오들과 용어들이 있는데 다 우리가 언급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딱 10가지는 언급해드렸는데 10가지가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의 시험 문제로 나온다. 이러지는 않지만 이 용어를 정확하게 잘 알아두셔야 곳곳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상담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이 내담자를 한 피검자를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보고 있어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0가지를 제가 한참 수업할 때 학부 선생님들하고 외웠던 방식이에요. 첫 글자를 이렇게 따서 우리 한참 김기사가 유행했잖아요. 감기사, 의지지지, 병판언행이요.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감기사, 의지지지, 병판언행이요. 그러면 그 첫 자를 따라서 감정, 기억, 사고, 의식, 지각, 지능, 진압력, 병식, 판단, 언어, 행동 이렇게 딱 붙이셔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잘, 용어를 잘 외워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또 나올 때마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좀 괜찮으시죠? 네, 다음으로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심리검사 영역을 실시할 때 실제 실시할 때 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데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계획을 해야겠죠. 어떤 도구를 이 내담자에게 어울리고 목적의, 즉 호소 문제, 의뢰 문제에 잘 맞는 아니면 기관에서 요청한 그런 목적에 맞는 도구를 쓰는가 그것을 이제 선정하는 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울 때 객관적인 검사와 투사적인 검사가 교차 타당도로, 즉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거나 하나의 검사일지라도 그 내담자에게 어울리는 부합하는 검사를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그래도 이제 많이 연구가 일어나고 많이 사용했을 시에 이 정도만 이제 이 정도의 개수로 했을 시에 이 내담자를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돕겠다 하는 것이 이제 폴바테리로 종합심리검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이 계획 단계,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낯선 환경에 갔을 때 불안하거나 불안정하면 내가 나의 모습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안정의 욕구를 되게 추구하고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 피검자가 먼저, 피검자인 아닌 검사자가 먼저 상담자인 내가 먼저 좀 안정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내가 어떤 요인에서 불안을 느끼고 어떤 요인에서 조금 취약한가 먼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자기 성찰을 이루셔야 검사 현장에서 그 내담자에게 온전히 신경을 쓸 수 있고 세밀하게 살펴줄 수 있는 에너지를 그쪽에 투입을 하는 거죠. 내가 불안하면 내 불안으로 여기에 에너지가 다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접과정, 면담이나 행동관찰이나 초기 수행하는 그런 초기 구조화에는 이 구조화 세팅, 나는 어떤 어떤 일들을 상담자의 역할이나 검사자의 역할은 이런 것들이고 내담자나 피검자의 역할들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안내해 주는 것들을 일일이 1번부터 100번까지 알려줘라. 그건 아니지만 치료 세팅에서 필요한 구조화랑 그 다음에 나와 너라는 치료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중요하냐 이 내담자가 나를 통해서 저와 함께 있는 이 공간에서 신뢰감을, 안정감을 누리고 그 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성이 되어야 하는 정신분석적인 용어로는 안아주는 그런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용어가 라포 형성이 이루어지고 치료적인 동맹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단어는 제가 한 번 또 나올 거라서 언급을 안 했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실시에 대한 이제 내용에서는 세 가지에서 이제 네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에 조금 염두에 두어야 되는 얘기가 직접 검사를 가지고 실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적도 바라고 은혜도 바라지만 사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내 일의 영역에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춰야 아 저 사람 그래도 이제 내가 믿고 맡길만 하구나 이렇게 이제 느낍니다. 물론 초기에 이제 우리가 인턴과 이제 수련하는 과정에서는 그거를 처음부터 다 닦아서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렵죠. 그러나 내가 내 현재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아시고 부단히 그것을 위한 노력과 애쓰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성에 대한 심리평가의 실시나 채점이나 해석 과정이 철저하게 전문적으로 매뉴얼이 있으면 그거를 숙제하셔야 되고 해석에 대한 부분이 나 혼자 주관적으로 절대 해석하시면 안 되고 슈퍼비전을 받으시고 동료 피드백을 받으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연구와 자신의 그런 실제적인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현재 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전문적인 그 견해 어떤 가설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존의 선행연구도 고민해야 되고 내 지금 현재의 사례와 연결이 되는 그런 이론이나 그런 근거들을 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피검자, 내담자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한 측면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어떤 하나를 실시하더라도 자격증이 없이 검사를 실시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이 공부에 계속 그래도 조금 더 힘내서 매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런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리평가를 시행하는 중에도 또는 면접이나 어떤 상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모형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 안에 임상심리학자가 확장되고 발달되는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후에 더 수련과 그런 박사 과정을 교육 수련을 더 강화했던 그런 모델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볼더 모형이라고 해서 전문가와 임상가의 그 역할을 균형있게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역할을 균형있게 해내면서 심리검사를 시행하거나 심리평가를 실시할 때에도 내가 열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탐색하고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객관적인 태도에서 이 내담자를 이 상황을 바라보고도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아까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했던 게 이 웜 앤 펌이라고 하는 맥락인데 임상가든 상담가든 한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한 면이 있으면서도 단호한 면도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되게 필요한 역량이겠죠. 그래서 제가 박사 공부나 수련을 할 때 임상심리검사 이해라고 책이 있는데 주저자 김모 땡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수련하는 많은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항상 해주셨어요. 사람이 검사자나 상담사가 늘 따뜻한 거는 좋은 거 아니다. 단호하고 냉정하게 객관적인 판단을 할 때는 그 위치와 그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도 상담사로서 그다음에 임상가로서 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스토리 안에서도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엄성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환자 어떤 우울증, 조현병 이렇게 진단, 낙인이 되어서 안 되고 어떠한 증상을 호소한다고 해도 이 환자, 이 한 내담자는 존엄한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고통이, 지금 현재 겪는 그 고통감이 어느 정도의 자리에서 이 사람이 괴로워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평가의 목적도 심리적인 그런 내담자의 체계를 이해하고 증상과 그런 장애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내담자, 피검자가 행복하고 더 잘 기능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한다. 그 태도와 지침을 가지고 계시면서 심리평가 결과가 목적, 즉 주호소 문제나 의뢰 문제 그것을 통한 임상적인 목표 그거와 관련해서 꼭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아무리 우리가 시험을 잘 봐도 이런 태도와 이런 어떤 철학이 있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중요하게 여기시고 네 번째가 심리평가의 타당성을 위한 노력 이 부분은 실제 현실적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환자에 대한 철저한 치료 과정, 심층적인 면담 집중적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SM 그리고 임상 연구나 실험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대조해보고 비교해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훈련 과정이나 임상 실제에서도 다각적인 그런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내가 이론적인 접근에 대한 수련과 연구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나야 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한 이해와 그 다음에 슈퍼비전이나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배우는 그 과정들 그런 모든 과정이 그 심리평가의 타당도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실시와 관련한 내용이 조금 이 과정과 앞부분의 계획, 실시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봐야 되는 것이 해석인데 모든 종합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석한다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우는 그 내담자의 호소 문제랑 연결한 가설은 하나의 가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확진,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쓰는 확진이 되는 그런 용어가 진단이 아니라 가설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항상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제시하면서 현실을 바탕으로 진정한 해답을 발견하려고 하는 겸허한 자세,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단에 임상적인 진단에서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드렸던 범주적인 진단 분류, 장애에 대한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는 분류랑 유목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차원적인 진단 분류, 장애의 정도 약하고 강하고 하는 조금 경하고 심각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분류 내에서 심리평가 결과가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데인하트라는 학자가 어떤 해석 단계 내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용어만 보면 모든 자료를 우리가 검토를 해요. 그 검토한 내용을 이론과 구성에 맞게 분류를 해요. 우리가 검사 자료들을 가지고 그 분류된 항목들을 하위 범주로 또 구분을 한다. 그러면 MMP에서 나온 자료, 지능에서 나온 자료, 그림 검사에서 나온 자료들 얘네들이 각각이 어떤 해석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게끔인지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서 분류하고 그것들 간에 서로 상호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설에 검증하고 다시 그 가설에 대한 재정립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가설을 세웠다고 해서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재구성이나 재수정도 필요할 시에는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된 자료가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무엇과 연결해서 주호소 문제와 연결해서 우울하다라고 나온 그 주제와 연결된 검사의 사인과 결과 프로파일들이 쭉 이렇게 우리가 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구마 한 줄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고구마가 쑥 나오는 것처럼 이게 잘 하나를 이렇게 엮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른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제 용어로는 추론들을 세운 그런 자료들이 제가 논리적인 거, 일관적인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논리성, 일관성,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원인이나 그런 규칙 이런 데 있어서 예외가 있는가 일치 불일치에 있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현상들은 좀 의미 있는 구별점들이 있는가 이런 인과관계를 잘 명료하게 밝혀야 되는 과정이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분의 학자가 이런 해석에 대한 평가 자료를 통합하는 단계에 대해서 세 단계로 말씀을 이제 전해 주셨는데 그 과정 중에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정신기능의 그런 기본 영역별로 논리적인 연결에 따라서 이걸 통합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진술 등 간에 네 가지 용어를 말하는데 일치하는 거, 자료와 자료 그 결과 사이에 일치하는 거 그다음에 불일치하는 거, 일탈된 행동이 있는 거, 전형적인 행동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얘기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치하고 불일치하고 이런 것들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검사 프로파일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MMPI 결과에서 정서, 이 사람의 전반적인 심리검사 결과 안에 이 사람의 주 정서가 좀 스트레스 상황이나 일반 상황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스스로 느끼고 얼마나 이게 각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려면 정서와 연결되어 있는 지표들을 확인해야겠죠. 그 가운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MMPI 객관적인 검사에서 임상 척도의 전반적인 상승도나 F척도 계열이나 그다음에 불안을 주로 말하는 불안 A, 내용 척도나 보충 척도에 이제 여기는 불안 A는 보충 척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RCD라는 전반적인 그런 정서적인 불편감, 핵심 임상 척도의 2번은 우울감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현지 생활에 대한 불만족감, 7번은 또 핵심 정서가 불안이에요.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초조한 거, 이런 핵심적인 점수들과 그런 프로파일을 봤을 때 지능이나 로샤 검사나 그린 검사 가서도 해당하는 그런 정서와 관련된 지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느냐, 일치가 되느냐 아니면 한 검사에서는 우울하다라고 나왔는데 다른 검사에서는 그렇게 이제 우울하다라고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불일치하거나 일치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내 정서가 내 기분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조금 강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약하냐 강하냐 이 정서의 기분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이 내담자는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상황인가 이 사람이 스트레스의 과도한 스트레스에 자기의 기능할 수 있는 힘도 없어서 거기에 압도돼서 무너지는가 아니면 정서는 압도되더라도 이 내면의 힘이 이 내담자에게 주는 힘이 이 상황을 견디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인지 기능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도 보고 MMPI에서의 자아강도 척도도 보고 K척도도 이제 스트레스 관련한 대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로샤의 이제 자기 가치감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지표 3R 더하기 가로 쌍반응 2하고 이제 이 R 전체 개수로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 지표랑 그 다음에 자기 성찰 기능, FD 기능 그 다음에 이제 TCI에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지표가 자율성이나 연대감 이런 지표를 보고 그림 검사에서도 이제 집에서는 벽 나무 그림에서는 기둥 그 다음에 사람 그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몸통 이런 거의 크기가 이 한 내담자가 자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상황에서 잘 대처하게 하는 힘 자아의 힘, 심리적인 자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각 검사별로 해당하는 사인을 확인하고 그들의 교차, 두세 가지 내에서 동일하게 나오는가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이 얘기 속에 아까 네 가지 해당하는 용어를 보려고 했는데 일치, 그러니까 검사들 간에 다른 검사와 다른 검사 사이에서 일치되는 사인이 있는가 또는 AMMPI와 지능 검사의 울, 울이라는 정서의 사인이 다르다 이 불일치한 사인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런 용어들을 이제 해석할 때 잘 보셔야 되고 일탈된 행동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연령층의 사람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행동 어떤 검사에 대한 보기 드문 독특한 이 사람만의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또 이제 전형적인 행동 이 얘기는 이제 내담자의 특징적인 그런 행동 양상이 예를 들어서 의존적이면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물어보거나 좀 기대고 싶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누구나에게나 의존적이라고 그러면 그런 형태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사인들을 이제 잘 모으고 잘 이해하는 것들이 이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처음부터 모았던 면접 그 다음에 행동관찰 그 다음에 생활사적인 그런 정보들 이런 정보들 사이에서 불일치가 있는가 없는가 일치하는 사인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점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심리평가 보고서에 이 해석이라는 단계에 왔을 때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담는데 이 보고서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진단 평가가 중요시 되는 임상 장면에서 강조되는 이 심리평가 보고서란 자문자 또는 전문가로서의 임상 심리학자가 평가 의뢰된 개인에게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그 결과 프로파일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모은 다양한 자료 면접 행동관찰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주제들이 중심으로 개인의 독특한 측면 그런 부분들을 평이하면서도 분명하고 간결하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핵심적인 개요가 잘 드러나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런 최종 산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리평가 보고서에 대한 구성에 대한 목적이 이렇게 이제 의뢰사유와 관련한 명확한 답을 제공하고 수검자 개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고 다양한 자료를 조직화 통합하고 그리고 치료적인 개입 방법에 대한 제언이 이제 들어가는 이후의 전략 실제 이제 치료 개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 사용하는 건 이거는 이제 계속 얘기 드렸던 거예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더 우리가 고급지다 이런 게 아니라 내담자에게 알기 쉬운 용어로 전달을 한다 이게 오히려 더 이제 고급진 보고서가 됩니다 물론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서 전달되는 보고서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우리들 사이에서는 이제 통하기 때문에 한 번만 그 용어만 봐도 바로바로 전달이 되니까 오히려 그게 낫고 내담자나 피검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개념을 알아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 전달을 했다 그럴 때는 초등학교 수준으로 내가 설명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심리평가 보고서 구성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처음에 이제 신분 확인 정보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이런 것들부터 시장에서 의뢰한 지금 의뢰하고 내방한 그런 경위 어떤 연휴로 상담해 왔다 검사해 왔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내용을 기록해야 되고 행동관찰이 면접 상황에서 행동관찰과 플러스 검사 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관찰들 언어적인 것 비언어적인 것들을 모두 여기에서 그 사인이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이제 예시를 평가 시 행동관찰이나 면접 시의 행동관찰에 어떤 용어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예를 들어서 외모와 동반인 키, 체형, 연령 이런 것들은 기술할 때 이제 좀 도움을 얻는다 그러면 수검자는 보통 키, 보통 체구의 30대 초반 여성으로 혼자 내원하였다 우리가 처음에 좀 면접이나 행동관찰할 때 조금 얘기를 제가 전달을 했었죠 두 번째가 위생상태, 눈 맞춤 자세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아동과 또 부모가 같이 왔을 시에 이 아이는 꽤 재재한데 엄마는 말끔하다라든지 반대로 엄마는 또 너무 우울해서 모습이 좀 초연한데 아이는 쌩쌩한다든지 그런 것들의 모습에 있어서도 이 자태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주시하시고 눈 맞춤 이 자체부터가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적절하게 자존감을 표현해내는가 볼 수 있다고 했었죠 이런 기술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위생상태는 양호하였고 검사자와의 눈 맞춤도 적절하였다 또는 이제 수염을 깎지 않아서 위생상태는 다소 불량해 보였으나 검사자와의 눈 맞춤은 검사 내내 안정적이었다 뭐 이런 정황들을 이제 기술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검사 태도 협조적이었느냐 거부적이었느냐 반항적이었느냐 건성건성했냐 공격적이었냐 이런 것들은 수검자는 모든 검사 도구를 다시 챙겨서 검사자에게 주는 등 이런 어떤 맥락에 근거가 있어서 이제 연결한다가 그게 인과관계의 연결이고 논리적인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협조적으로 이제 검사에 임하였다 내지는 수검자는 성의 없이 웅얼거리는 말투로 이제 대답을 했다 이런 게 이제 다 관찰의 비협조적인 거부적인 그런 태도의 관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진단 특이 행동이나 이제 이런 사항에서는 독특한 이 내담자가 검사 시에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HTP 검사 시에 이렇게 획을 그을 때마다 연풀 끝을 올리면서 그리고는 그 그림을 완성할 때마다 검사자에게 보란듯이 이렇게 내미는 이런 이제 성인이었는데 내 거 이제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좀 미숙한 모습을 보이더라 이런 게 이제 그 사람만이 나타내는 독특한 행동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발언 내용 검사 중에 수검자가 내뱉는 말, 스스로 하는 말 지능검사예요? 전 정말 이런 거 못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저 너무 못하는데 이렇게 이제 말로 자기의 불안을 표현하거나 내 속사장을 이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이제 불안감으로 드러나 보이거나 검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들 선생님 결혼하셨냐 애가 몇이냐 이렇게 이제 검사자에 대한 내용을 또 이렇게 검사 상황 외의 내용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행동관찰에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면담 내용의 초기 면담 이후에는 바로 이제 검사를 하러 온 경우라면 기관에 방문한 이유를 쓰면 되고 치료 도중에 검사를 한 거라면 왜 검사를 하는지 쓰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밑에 거 참고하시고 방문 사유에 대해서 우울증 때문에 왔다 도통 잠에 잘 수가 없다 이젠 몸도 여기저기 아프다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심리평가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적인 목록 안에는 실시된 심리검사 이름 그게 약자를 써도 되고 그러나 가능한 한 플레임으로 써라 저도 그렇게 이제 슈퍼비전 할 때 그렇게 많이 받았기는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제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인지기능 그 다음에 정서와 이제 지각과 사고에 대한 영역 정서와 대인관계에 대한 영역 이런 것들도 주로 이제 세워서 이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에 맞추어지는 어떤 DSM을 기준으로 하는 진단이 있으면 그 진단명을 제시하는 병원 현장 그 다음에 이제 상담 현장에서는 진단명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고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에 대한 진단명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분들 그 직접적인 이제 의학적인 현장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어떤 상담적인 접근 어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8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 범주 결과 검사들이 다 교차 타당도를 해서 이 결과들을 적어낼 때 진흥검사가 이제 핵심적으로 이 진흥 및 인지 기능을 기술하게 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채워지고 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런 어떤 능력으로 여기에 기술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각 및 사고는 이 파트는 기관이나 개인마다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이 진흥 영역에서 같이 기술해서 쓰시기도 하고 따로 이제 한 문단 정도 이렇게 이 사람이 여기는 지각이나 사고의 그런 내용 그런 구성 이런 것들을 로샤 검사랑 연결해서 이 검사를 검사에서 나오는 지표를 활용해서 좀 기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정서하고 성격에는 현재 경험하는 그런 정서 내지는 이 사람이 표현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같이 좀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지능이나 인지 기능에 관련한 기술은 이 내용은 내용만 보면 사실 어려워서 그냥 간단하게만 전체 우리가 지능평가 시간에 배웠던 전체 지능지수 그 다음에 4개 영역 웨이지를 기준으로 하면 언어의 지각출원 작업격 처리 속도 이 4개 영역에 또한 평균 수준이냐 평균 상 수준이냐 평균 하 수준이냐 이런 점수들을 이제 점검하고 각 소검사 간의 영역 간의 차이가 4개 영역 간에는 웨이지를 기준으로는 23점 이상 차이가 나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고 4개 영역 안에서도 소검사가 있었어요 해당하는 언어 이해는 공통성, 상식 그 다음에 어휘, 이해 이런 것들 간에도 소검사의 차이가 5점 이상 차이가 나면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하고 각 소검사가 나타내는 그 지능에 대한 능력 그 요인을 해석해서 풀어 쓰는 과정이 지능에 대한 기술하는 과정이다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각하고 사고 파트는 로샤를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능, 인지 기능에 같이 포함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서 파트에서는 딱 이렇게 써야 된다 제시된 건 아니지만 한 예입니다 이 한 내담자가 경험하는 정서나 스트레스의 양이 어느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MMPI의 2번 우울, 7번 불안 이런 척도가 기준점 65점을 선회해서 넘어갔다 70점, 80점이 됐다 그러면 과도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문장으로 글로 쓰는 SCT에서도 무엇보다도 있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괴로움이다 이렇게 문장을 썼다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괴롭다라고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 개인의 주관적인 불편감이나 고통감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괴로워하는 상황에 노출이 되거나 느끼고 있는 감정의 색깔이 뭐냐 이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괴로워하는데 우울해서 지금 괴롭냐 불안 초조해서 괴롭냐 막 화가 나서 괴롭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색깔을 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인지 조금 이제 일치하는 객관적인 사인과 투사적인 사인에서 그런 정서에 대한 색깔이 일치하는 자료 불일치한 자료 이런 맥락을 이제 여기에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과 한 개인의 성격, 대인관계 그래서 이 내담자가 이런 정서나 이런 대인관계를 이 내담자가 겪을 시에 어떻게 앞으로 회피하겠다 아니면 그래도 문제의 직면에서 뛰어들 힘이 있으시다 아니면 이제 더 철수해서 들어갈 거 고립해서 들어갈 거다 이런 향후 대처에 대한 방어기제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방어기제 그리고 어떤 치료들을 이제 조금 더 시사하면 좋은가 그런 거를 이제 정서 파트의 기술을 하는데 사실 이 파트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고 했다고 어떤 하나의 그리든 무엇이든 창조를 해내는 과정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 핵심 정서를 핵심 역동을 잘 찾아 들어가야만 이 기술을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러려면 이론적인 접근에서 정신분석이나 정신역동적인 차원에서의 한 개인의 심리 내적인 역동이나 그런 패턴을 핵심적인 그런 기재들을 잘 공부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심리평가 보고서에 실질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 항목들 핵심적으로 8가지 들어가는 것은 시험용으로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고 더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심리평가 보고서를 어떻게 조금 작성한다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외울 것이 많아서 복잡한데 이 내용이 더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훗날에는 이 내용이 또 지금 공부했던 이후에 아 이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귀에 들어오실 그럴 때도 또 있으실 겁니다 또 공부를 하시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이 얼마나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건데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관련해서 종합심리평가 보고서를 기술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나 책이 많이 지금 시중에 시판되어 있는 게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제 성태훈 선생님께서 이제 이 책을 좀 아동용, 성인용 이렇게 출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어떤 목적도 없고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에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전해드리는 많은 내용도 이런 이제 기존에 좋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삼아서 제가 또 이렇게 다시 이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8강의 전반적인 그런 심리평가의 실제 과정 안에 담겨져 있었던 어떤 핵심적인 문장을 세 가지를 한번 뽑아본다면 내가 뽑는 나만의 그런 핵심 키워드 첫 번째가 심리평가의 과정은 계획과 실시와 해석의 과정을 거친다 두 번째는 결과의 그 심리 결과 프로파일에 검사 결과의 프로파일이나 여러 이제 다른 자료들, 정보들을 가지고 일치하고 불일치하는 여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일관적이고 논리적이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많아요. 그렇죠? 4개. 그런데 너무 분명하고 명료한 것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리평가 보고서는 심리평가의 임상적인 진단평가의 최종 산물이다 이게 없으면 결과에 어떻게 보면 결과가 없이 그냥 나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어려운 작업이면 작업일수록 수행해내는 데에 대한 성취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꼭 이 과정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하나 정도 보면 심리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검사 결과의 유용성은 평가 대상의 기저율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또는 정신분열증의 유무검사의 경우 일반 전집에서 오경보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전문가에 의한 임상적인 판단은 대개 통계적인 판단보다 일관되게 우월하게 나타난다 범주적 진단 분류와 차원적 진단 분류 중에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뭔가 네 번째 좀 들어본 것 같죠 범주적인 진단 분류랑 차원적인 진단 분류 이 사이에서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이게 아니라 같이 이거에 대한 것이 문장이 옳은 문장이고 나머지는 검사 결과는 기저율을 고려해야 하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오경보의 가능성, 가설이니까 그 가설에 대한 것이 타당도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오경보의 가능성이 있다 이걸 꼭 염두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전문가의 임상적인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으므로 통계적인 판단과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마지막에 강조했던 심리학적인 그런 평가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 이 네 가지 심리검사가 의뢰된 이유 인지와 정서기능, 예후와 진단적인 정보, 질환의 원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질환에 대한 원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깊이 있는 원인을 찾아내는 게 지금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심리평가 보고서에는 내담자 정보부터 시작해서 의뢰된 이유 그다음에 면접과 행동관찰, 이런 평가 도구 이런 것들을 사용한 그 결과에 대한 해석 예후와 진단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점검을 해 두시고 마지막 하나는 심리평가를 시행하는 동안에 임상심리사가 취해야 할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 2019년에 나온 자료인데 내용을 보시면 행동관찰에서는 비일상적인 행동이나 그 환자만의 특징적인 행동을 주로 기술한다 관찰된 행동을 기술할 때 구체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거 이건 한번 봤던 문제예요 평가 상황에서의 일상적인 행동을 평가 보고서에 기록하는 것이 좋다 심리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외모나 면접자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방식 등도 기록하는 것이 좋다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독특하고 그 사람만의 특이한 반응들이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가는 그 순간까지 주의 깊게 주도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관찰력이 민감성이 되게 필요한 임상심리사로서의 역할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여덟 번째 시간으로 심리평가의 실제 과정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심리치료 영역으로 넘어가서 심리치료의 실제를 시작으로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전반적인 것을 다 종합해서 이해하시고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